재가급여는 치매때 보장받는건가요? 아니에요 치매때도 보장을 받지만 중대한 사고시 중대한 질병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때 국가에서 어느정도 일상생활에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일부 보장을 해주는 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제가 그저희도 설명해드렸지만 재가급여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경증진단비 천만원, 이천만원짜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천만원짜리가 있지만 그전에는 이천만원에다가 천만원 축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천만원에서 천만원 축소된 것보다는 일단은 30만원에서 50만원 재가급여 올라가는게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겁니다 왜냐면요 이천만원에서 천만원 내려가면 진단비 이천만원, 천만원 물론 천만원대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재가급여 50만원이면 1년이면 6배 10년이면 6천이에요 20년이면 1억 2천 자 이쁜 꺼님 저희 아빠가 암환자이신데 혹시 고지사항에 암도 있나요? 고지사항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암환자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딱 심플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뇌 쪽에만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뇌 쪽으로 아프지 않으면 뭐가 있냐면요 뇌혈관이나 뇌혈증, 뇌출혈 아니면 정신과 질환, 약복용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고지사항이면 가입이 될 수도 있고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정신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있으신 분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머리 쪽에만 크게 없으시면 암이든 심장질환이든 여러가지 중대 질병 걸렸다 할지라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머리 쪽에만 아니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신 진행 중이던가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받으신 분들은 가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주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PNP님 재가급여 받으려면 등급도 중요하죠 몇 등급 받아야 되나요? 최하 5등급 이상만 받으시면 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